여기다 일로 크로블린 기록을 깨고 말겠다 딱 6게임만 할거라가지고 아세토 시간도 있고 오늘은 약간 테스트성 리듬입니다 테스트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근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 이거 하고 아세토 할거니까 와 모칸이 미쳤다 어? 어? 뭐야 벽벽이 끊어졌다 아싸 찬데 뻗었어 주인님이지 주인님 뻗었어 오케이 나이스샷 아이씨 전 이걸 일단 푸지토크로 해놓기 아이씨 실수했다 아 뭐야 트러블 트러블도 되게 돼있었네 아이씨 아이씨 안돼 이거 지금 푸지토크라서 제 호텔 안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쓰읍 다른사람한테 안들어가서 이거 한번 말리면 끝도 없이 말려요 이 게임은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말리는 게임이라서 이러면 이거 로카님하고 차이 엄청 좁혀지겠는데 트러블링하고 아까 3초 벌려놨는데 다 까먹었다 네 멀티 재밌어요 괜찮게 했어요 좀 튕기는 것만 빼면 괜찮게 돼있어요 이거 기록도 안 튕기며 멀티 기록이 이렇게 한 시 그 한 라운드가 기록이 다 합해지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게 괜찮아요 대회같은거 할때도 딱 차례대로 헐떼게 하면 기록이 딱 정해지니까 해라 하는거죠 어 다 4등이네 괜찮게 40 오른쪽 3 오른쪽 4 오른쪽 4 오른쪽 4 오른쪽 5 오른쪽 5 오른쪽 5 오른쪽 5 오른쪽 5 오른쪽 5 아씨 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쩔지 이거를 오픈 아옿씨 키보드로 하면 아우 재미나요 막이 차 슬립 나서 카운터 치면 그런 맛이 있어요 키보드는 뭐랬어요 이거 키보드도 괜찮고 패드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되게 다양하게 마필로 하시는 분도 있고 노면 피드백이 없고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키보드가 아우 실수 많이 했다 아 4둔 아니 그러니까 피드백이 노면 피드백만 없어요 다른 피드백은 있는데 노면만 없어서 할만해요 토닉씨 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왜 이제 오셨어요 벌써 시작했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안 오셔가지고 아이씨 몰기 힘들다 진짜 힘들어 몰라요 몰라 서스가 막 말랑말랑 역시 나는 미니를 몰아야 돼 네 다 폭바로 카로 파셨네 폭바로 파셨네 폭바가 짠 네 다 폭바로 카로 파셨네